영어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 건물을 디자인하다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동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수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후는 관계대명사를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누구? 건축가 동사하는 사람 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 동사하는 사람 architect someone who repairs cars someone who repairs cars mechanic someone who 동사하는 사람 영어회 할 때 동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사람 먼저 던지고 the person 관계대명사 후 를 누구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이때는 the person을 받으니까 the person who 다음에 쓰고 싶은 동사를 쓰면 된다. 그러면 the person who likes coffee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I'm a coffee person the person who likes dogs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I'm a dog person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the person who likes cats I'm a cat person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the person who likes animals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I'm an animal person the person who gets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I'm a morning person what's the meaning of a coffee person the person who likes coffee what is a dog person the person who likes dogs what is a cat person the person who likes cats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소개하고 싶다 라는 영어는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동사 introduce 를 이용해서 I want to introduce want to to 를 합쳐서 해야에서는 wanna I wanna introduce 내가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은 정해지니까 덜을 써서 the person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I로 문장을 시작해서는 돼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 동사하는 명사라고 얘기할 때 명사부터 던지고 주어 동사를 뒤에서 수식해야 된다 이러한 패턴을 이용하자면 the person I wanna introduce the person I wanna introduce 문법적으로 여기 관계되면서 목적교 that이나 whom이 생략됐지만 회화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얘기할 때는 the person I wanna introduce 그가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He is the person I wanna introduce He is the person I wanna introduce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The person I wanna meet It was a great party last night 어제 저녁 파티가 멋졌는데 너도 왔으면 좋았을걸 과거에 뭐뭐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면 좋은 생각이다 라는 주어 동사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should를 떠올렸어 It was a great party last night 어제 저녁이 멋진 파티였다는 얘기니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좋은 생각인데 라고 얘기할 때는 should 뭐뭐 하면 좋은 생각이라는 주어 동사 should를 가져오고 동사에 have 플러스 피피 과거 분사형을 쓰게 되어 있다 오다 동사 come을 이용해서 come 동사의 3단 배는 come came come이니까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come 발음할 때 you should have come이 아니라 연음에서 you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come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고 얘기할 때 should have 피피를 이용해서 you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come you should have come why didn't you 궁금하군 니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궁금하군 이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의문사 why를 이용해서 why are you so angry?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angry 대신에 upset why are you so upset? 왜 그렇게 열받았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금하군 이라는 구문을 쓰면 훨씬 더 쉽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왜냐면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upset? 라고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서 도치라 하는 의문문보다 궁금하군 이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영어는 궁금하다 라고 얘기할 때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y I wonder why 라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평소문처럼 쓰면 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회화를 할 수 있다 궁금할 때는 I wonder why I wonder why you're so upset? 궁금할 땐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why you're so upset? 왜 그렇게 열받았냐? I wonder why you're so upset? I wonder why 라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쓰기 때문에 의문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할까? 네가 원한다는 것은 you want 것은 thing you want thing 이런 영어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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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통 what을 의문사로서 무엇이나 어떤이라고 알고 있지만 관계대명사로서의 what의 뜻은 무엇이나 어떤 뜻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의 뜻이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 무엇이다? what 회화에 적용해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you want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입에서 무엇이 제 첫 단어로 나와야 된다 what이 떠올라서 what you want 네가 필요로 하는 것 what you need 네가 본 것 what you saw 네가 말하는 것 what you say 네가 샀던 것 what you bought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떠올려야 되는 것은 what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want 관계대명사 what의 뜻은 무엇이다 mom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을 말해봐 라고 얘기할 때 네가 필요한 것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할까? 말해봐 라고 얘기할 때는 tell me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은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필요로 하다는 할 수 있는데 you need 그러면 필요로 하는 것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할까? 영어에서 것은 thing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은 the thing을 먼저 쓰고 너가 필요로 하다 you need가 뒤에서 수식하도록 꾸며주면 된다 이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이 목적격 that이 생략됐다고 얘기해서 회화에서는 쓰지 않고 the thing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 the thing you need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뭐 많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the thing과 that을 합쳐서 what을 써서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 what you need the thing you need what you need tell me 그러면 영어 해 할 때 뭐 많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what을 돌려서 tell me what you need 네가 좋아하는 것 영어를 어떻게 할까 네가 좋아하는 영어로 you like 하지만 you like를 먼저 써서는 영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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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 w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what의 ever를 써서 whatever you like whatever you like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가네 라는 뜻이 된다 whatever you say 네가 하는 말 무엇이든지 가네 whatever you like 그래서 좋을 대로 해요 do whatever you like do 하세요 whatever you like 가 말 한덩어리가 되면서 너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do whatever you like do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do whatever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해라 라는 뜻은 졸대로 하세요 do whatever you like do whatever you like 이렇게 좋을 때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책, 영어를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다 I want 그것은 nothing 내가 원하는 그 책은 the book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I want the 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다 I want를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얘기할 때는 명사부터 던져야 되고 the thing that I want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 목적격은 쓰지 않고 the 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책이라고 얘기할 때는 the book I want 내가 원하는 돈 the money I want the thing I want에서 뭐뭐하는 것을 얘기하는 the thing과 that을 합쳐서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the thing, that의 뜻을 합친 what을 써서 what I want, what I need 내가 원하는 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사를 밝혀주고 싶으면 the book I want 명사 먼저 던져서 the book I want the book I want 그가 왜 했는지 궁금하군 궁금하군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I wonder why 한 단어처럼 I wonder why 궁금하군 이유가 궁금할 때는 항상 I wonder why I wonder why 그런데 중요한 것은 I wonder why 궁금하군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문장의 순서는 Y 뒤에 의문문의 순서가 아니라 주어동사의 평소문의 순서를 그대로 써줘야 된다 Why is he late Why is he late? 라고 얘기한 것보다 I wonder why he's late I wonder why he's late 개똥사는 몸하게 되다 뜻이 많지만 몸하게 되었다 니까는 갓을 쓰면 된다 공식처럼 나는 몸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에서는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온다 I got I got 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이라는 형용사 스트레스드 이디를 붙여서 I got 스트레스 그런데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I got stressed 뒤에 아웃 이라는 부사를 쓰게 되어 있다 I got stressed out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일까? 그게 아니라 아웃은 첫 번째 뜻은 밖으로 밖에서 뜻이지만 두 번째 완전히 라는 부사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I got stressed out 나는 완전히 스트레스 받았다 I got stressed out 그래서 sold out도 완전히 팔려진 뜻으로 우리가 매진이라고 얘기할 때 Sold out 슈트조동사는 언제 쓰냐면 몸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동사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동사 앞에 조동사 should를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면 몸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You come은 너는 오란 얘기인데 너는 오는 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ou should come 두 발음은 살살 혹은 발음하지 않고 You should come이 아니라 You should come 지금 오는 게 좋겠어 You should come now 내일 오는 게 좋겠어 You should come tomorrow You should come yesterday는 영어는 있다 없다? 없다 Yesterday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몸 하는 게 좋은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Should 조 동사 뒤에 동사에 Have plus pp형을 쓰면 된다 You should have come yesterday 어제 너는 오는 게 좋았을 텐데 결국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You didn't come You should have come yesterday 너는 어제 오는 게 좋은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쓸 때 쓰는 말 나는 살 빼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살 빼다 라는 동사는 무엇을 쓰고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 살 빼다 라는 동사 한 단어처럼 lose weight lose weight 노력 중이다 라는 이야기는 try 현재 진행형을 이용해서 살 빼다 동사 lose weight I'm trying lose weight 란 영어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try 동사가 하나의 동사고 lose weight도 하나의 동사인데 영어는 주어 하나의 동사가 두 개가 올 수는 없지만 try 동사 뒤에 to를 쓸 수도 있고 d의 동사를 ing를 만들어서 try 동사 뒤에 뭐뭇을 애쓰다 노력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to 부동사를 이용해서 I'm trying to lose weight 그러면 주어 하나의 동사니까는 맞는 문장 I'm trying to lose weight 문법적 근거를 공부하고 나서는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일 때는 I'm trying to 동사하려고 노력 중이다 I'm trying to I'm trying to I'm trying to lose weight 나는 살 빼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수영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때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try 동사는 뒤에 to를 쓸 때는 뭐뭇을 하려고 노력하다 뜻이 되고 뒤에 ing가 올 때는 시험삼아 뭐뭇 해보다 뜻이 된다 try 동사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올 때는 to를 써야 될까 ing를 써야 될지는 뜻을 보고 동사하려고 애를 쓰다 라고 얘기할 때는 to 동사를 쓰고 시험삼아 동사를 해보다 라고 얘기할 때는 ing를 쓴다 살 빼려고 애쓰고 있다 I'm trying to lose weight 시험삼아 수영해봐 수영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때는 try to swim이 아니라 try swimming try swimming I'm trying to lose weight try swimming try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지만 to가 나올 때는 to 이하 하려고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I'm trying to lose weight what I'm looking for 우리가 what이 첫 번째 뜻으로서는 의문대명사로서는 우리가 what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관계대명사로서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내가 찾고 있는 것 what I'm looking for what I'm looking for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것이니 라고 얘기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stuff, nothing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뭐뭐 하는 것 너가 찾고 있다 what you're looking for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이 의문사로 쓸 때는 무엇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 what I want 내가 필요로 하는 것 what I need 내가 찾고 있는 것 what I'm looking for 그러면 너가 찾고 있는 것 what you're looking for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것이니 라고 얘기할 때 is this what you're looking for what you're looking for 너가 찾고 있는 것 is this what you're looking for is this what you're looking for 관계대명사 what은 언제 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시라고 해석할 때 쓰는 것이다 is this what you're looking for 이게 네가 찾는 것이니 yes, that's what I'm looking for 내가 찾는 것이에요 that's what I'm looking for 영어로 누가 먹을 것을 원해요 라고 하고 싶을 때 먹을 것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무언가라고 얘기할 때 something 먹다 동사 eat 이때 동사 앞에 to를 써서 먹을 것 문법적으로는 eat에 to를 써서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덩어리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문법적인 이야기고 회화를 할 때는 먹을 것 얘기할 때 먹다 동사를 이용해서 something to eat 읽을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 something to read 그럼 말할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 something to say something 뒤에는 to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할 것 말할 것 something to say 먹을 것 something to eat 누가 먹을 것을 원해요 라고 얘기할 때 누가 who 원합니까 동사 원 누가 원합니까 먹을 것 something to eat 이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라는 의문사가 주어로 쓸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 s 를 써야 된다 who wants something to eat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점원이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찾고 있는 물건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을 사고 싶으면 i wanna buy some water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룩 동사는 보다지만 뭐뭇을 찾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전치사 4를 이용해서 i'm looking for 룩 4가 뭐뭇을 찾다 i'm looking for water i'm looking for water i'm looking for water how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water i'm looking for beer i'm looking for umbrella 우산을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그는 10살이다 he is 10 years old 그는 10살 먹은 소년이다 10살 먹은 소년 10살 먹은 할 때 10 years old boy라는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로서 10살이 아니라 10살 의라는 형용사로서 boy를 수식하는데 이 형용사는 복수형 있다 없다 없다 없지 복수형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명사에만 복수형을 쓸 수 있으니까 he is 10 years old에서 복수형을 쓸 수 있던 것은 years가 명사고 old는 나이 먹은 이라는 형용사로서 뒤에서 years를 수식할 뿐이다 10살 먹은 소년이 3명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there are three boys를 쓰고 여기는 10살 의라는 형용사니까 10 years가 아니라 10 year old를 써야 된다 10 year old는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를 이르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복수형을 쓸 수 없으므로 10 years old가 아니라 여기서 10 year old를 써야 되고 이것은 세 시간짜리 여행이다 라고 얘기할 때 it is a trip 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세 시간의 라는 형용사가 필요한데 여기서 세 시간은 three hours 라고 알고 있지만 three hours 라고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 시간의 여행이라는 trip 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형용사에는 복수형을 쓸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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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형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명사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세 시간이 three hours 지만 세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의 여행이라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변신해야 되니까 복수형을 떨궈버리고 it is a three hour trip it is a three hour trip 이 여행은 세 시간이 걸렸다 라고 얘기할 때 시간이 걸리다 라고 떠올려야 되는 동사는 take 과거형을 이용해서 it to 세 시간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니까 three hour 이 아니라 three hours 운동 많이 하세요 라고 물을 때 하나 동사 두 동사를 이용하고 많은 운동 much sport do much sport do much sport do much sport 두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 you do much sport 앞에 나와 있는 두는 의문형을 만들기 위한 조수동사로서 조동사 두 를 이용해서 do you do much sport yes yes 헬스장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이때 헬스장에 가다 하는 용어를 어떻게 할까 go to the zim go to the zim 한 단어처럼 go to the zim 헬스장 가다 i go to the zim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i go to the zim twice a week do you do much sport do you do much sport do you do much sport yes i go to the zim twice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 갈 때는 타임에 s를 써서 타임은 시간이란 뜻도 되지만 s를 쓰게 되면 옆에 혹은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five times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